할렐루야! 이 복된 날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치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탈지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죠? 저 안에서 참 잘 잤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사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그렇게 단잠을 잘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어깨에 진 짐이 무거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수면 시장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한국수면산업협회 관계자가 올 한해 수면산업 그러니까 안대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잠이 못 들어서 잠들기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우리나라에 거의 2조 5천 3조 가까이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이건 세발의 피고요 미국은 20조가 훨씬 넘은 제가 한참으로 됐습니다 일본은 6조 시장이 몇 년 전에 넘었고요 다시 말하면 잠을 자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잠을 못 자는가? 뇌는 잠자라고 신호를 하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이제 지쳐서 잠을 자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아직 잠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초청이죠 그리트 인비테이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뭘까요? 스트레스에 지친 자들 잠 못 이루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한 건데요 10편 127편 1절로 2절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도 암이 좀 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를 연결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가 좀 안 맞아요 문법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 너희가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너희가 집을 세우고 열심히 모으지만 하나님이 도무지 않으면 헛되다 그러니까 너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 이래야 될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게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비밀이 숨어있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논리적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수민이 가져다주는 건강상의 혜택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다 맡기고 잠들어도 하나님이 너희 당신이 잠들 때 일하신다 그 말이야 아멘이 새찾네 이거 주님이 일하지 말어? 나는 내가 고민하고 잠 못 든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모든 걸 한다고 해도 헛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 못 잃을 만큼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중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침대에 누웠다고 해서 잠을 단잠이나 꿀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전기장판을 깔고 제가 이렇게 베란다 같은 그런 곳에 판넬이라는 거 있어요 전기 판넬 아시죠? 판자로 된 판자 형식의 전기장판이에요 거기 누우면요 전기가 찌르러 와요 그리고 잠을 자도 마치 전기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위에다가 침대를 하나 놨죠 그 위에 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강대상이 바로 뒤에다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성전에 자고 놓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강대상에 와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벌써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신방 와달라고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큰 집은 서울 와서 처음 가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라고 갔는데 이제 안방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 길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큰지 알겠지? 집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축복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하라고? 나를 타라고 거기다가? 그게 아니고 침대, 안방에 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나를 데리고 가더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침대가 물침대야 뭔 침대? 물침대 촐렁촐렁해 여름에는 아이스를 넣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거기 한 번 누우면 단잠 잘 것 같지? 그런데 거기서 눕고 잠만 자면 가위가 놀린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좀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침대에서 단잠을 잘지어다 악한 것들은 결박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아하 물침대 그렇게 좋은 비싼 침대 잔다고 단잠 자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어디에 눕든지 꿀잠을 자십시오 인사도 마십시다 저는 이제 잠자기 전에 늘 기도하고 자고 또 우리 딸 이제 막내딸은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잠자리에 보내죠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아빠 행복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줘 꼭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내용을 빠뜨리면 다시 해달라고 그래 아빠 행복한 꿈을 빠뜨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도 행복한 꿈을 꾸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귀신에 쫓기는 꿈이 아니라 그래서 주여 이 딸이 행복한 꿈을 꾸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저도 제가 손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보혜리의 피를 내 영혼과 유치에 뿌립니다 이 밤에 사탄의 역사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깊은 잠을 자게 해주세요 천사가 내 옆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주의 천사들이 돕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장작권을 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몰래 받고 속여서 받았어요 그리고 형이 죽일까봐 엄마가 싸준 배낭 하나 거기에 주먹밥 같은 거 들어있었겠죠 그리고 물통 같은 거 하나 들고 삼촌 집으로 가라 라반이라는 삼촌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약돌을 그려보내줬어요 그래서 야곱은 주랭랑을 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는 형한테 죽으니까 그러다가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는데 침대도 없죠 베개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돌 하나가 있어서 그 돌 하나 베개하고 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잠을 잘 때 저의 천사들이 야곱의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늘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라는 걸 보았죠 그러니까 노숙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단잠을 자고 행복한 꿈을 꾸고 아멘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역사 있기를 저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저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제 어깨에 젊어진 침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저는 한 번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면 제가 계속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삶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면 아 이 썩을 년이 왜 그런다냐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한 이유는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냥 안고 죽으면 될 텐데 왜 신호를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의지 하나가 누군가를 나를 잡아줘 나는 여기서 떨어져 죽고 싶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또 잡아주기를 바라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작동해서 쓰여진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문자 보셨군요 제가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고 목사님은 제가 본 지가 몇 년이 됐지만 딱 한 번 제가 마주쳤는데 전화번호를 제가 땄거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제 가슴 아픈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혼자 사는 자매인데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17일 만에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러니까 그 스팸 문자 자기한테 보낸 강구 문자에다가 답장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도 검사 그런데 이 자매가 죽기 전에 누구한테 문자를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스팸 문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땅 있습니다는 몇만 명한테 보낸 거예요 그거 불특정 다소한테 그냥 보낸 건데 거기에다가 답장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거 누가 받는다고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아파서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스팸 문자한테 문자에다가 대고 답장을 하냐 전화를 했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니네요 하면 시험 들까 봐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인생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인생의 무게를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멍해를 메고 가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같이 찬양할까요?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하나님께 박수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깨에 짐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짐을 다 가지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멍해를 져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짐을 져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그래서 제가 우리 제가 사약을 할 때 아니 세상에도 지친데 뭐 교회까지 와서 지치게 사약하도록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4경전 15장 10조로 11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짜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아직 이 율법주의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예수의 소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자유함을 얻는 자들에게 다시 율법의 멍해를 멜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랬어요 마태북 23장 한 절 넘겨서 2절로 4절 한번 보실래요? 2절로 4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침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두기관들은 지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야 그리고 무거운 침을 그들에게 치운다 이거예요 무거운 침을 묶어서 그 사람 위에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어떤 그 여러분을 주는 그 무거운 침을 다 내려놓으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나 침 다 내려놔겠어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을게요 이 쓸데없는 소리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새가 새가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어깨에 왜 이렇게 날개 무거운 날개를 얹어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날개 때문에 나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의 짐은 내가 나를 수 있는 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사명의 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짐은 나로 하여금 날아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짐이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런 짐들은 주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내는 자기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얘는 그리스도 예수와 내는 생명의 선용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짐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구원 받는다 이걸 지켜야 네가 산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외에도 660가지의 그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그 짐을 묶어놓고 그들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살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런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대신 져둘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할 모든 짐을 다 져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번이요 만앙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하자 다 같이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아 이곳에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1절에 말하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종둔을 보내서 초청했다는 겁니다 초청된 사람들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소를 다 잡았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그리고 그의 남은 자들은 또 그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 수많은 그 임금이 보냈던 종들을 다 죽이고 능멸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왕의 혼인잔치에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그들이 다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AD 70년 그 이쪽 저쪽에 그 이제 그 에루살렘이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완전히 그냥 불살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첫 번째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그 두 번째 이제 왕이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8절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걸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초청한 자들은 누구냐 이 두 번째 초청한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초청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가서 누구에게나 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민족을 불문하고 가서 초청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청에 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초청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의 초청을 받을 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자리라든가 또 어떤 그런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때로는 기쁨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편 또 부담을 가지고 가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잔치는 정말로 놀라운 잔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배설하신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물 없이 갑 없이 와서 그냥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와라 이 잔치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슈스 감사절 이 감사절이 왜 있을까요 이 감사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인 거죠 여러분 청년들은 뭐 이렇게 특별히 이벤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잘립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100일 기념 이벤트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뭔 150일 기념도 있나 하여튼 그걸 해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먼데이 뭐 하여튼 이 사업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데이도 하여튼 열심히 챙겨 먹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감사하는 날을 이렇게 정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게 뭐냐면 6월절 이후에 칠칠에 사십구 50일에 있는 그런 절기인데 이게 맥주를 추수할 때하고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추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잔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또한 이게 잔치입니다 저희 교회가 11시 예배를 셀레브레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잔치처럼 예배를 하는 겁니다 박수가 많고 웃음소리도 터져나오고 잔치에는 그렇잖아요 찬양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민 가운데서 초청받아 택함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 안에서 모든 사람을 청했는데 그들이 중앞에 나와야 주님이 택해 주시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합시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되고 초청 받았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사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그 다음에 뭐더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 이거야 못 가겠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이방인들을 초청하라 거리 골목 길 산울가 이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가서 가서 만나는 누구나 다 초청하라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인생은 선물입니다 초청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릴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릴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예배당에도 나오지 않고 주님의 초청에도 불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책 인생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 주책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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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리스 김 찬양사학자가 찬양하는 찬양이 참 은혜롭죠 저도 이렇게 옆에서 따라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박자 관람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노래는 잘하는데 박자는 잘 안 맞아요 그건 제 핸디캡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드럼을 실용음악하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애양간에서 배웠어요 애양간에 소죽 쓰면서 소뚜껑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부뚜막 소뚜껑으로 지팡이 가지고 부지깽이 가지고 드럼을 배우다가 심벌은 소 옆에 있는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 풍경 소리 풍경 소 풍경인데 소가 이렇게 여물을 뚫고 있어요 이렇게 내 옆에 서서 이렇게 그러면 나는 불 때고 있으면 따뜻하게 좋잖아요 눈 딱 갖고 그러면 내가 불 이렇게 탁 치다가 탁 풍경을 쳐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자가 잘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 잘 안 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완전히 안 되네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멘 아 참 좋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에게 최고의 초청을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걸 우리가 한번 또 보십시다 가까우니까 찾아봅시다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심히 얻으니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한 초청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 어깨에 이렇게 놓여있을 때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면 우리 주님이 같이 그 짐을 져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내가 나의 멍해를 네가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해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멍해를 멜 때 멍해를 멜 때요 그 그 멍해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텐데 도시 사시는 분들이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요 이게 소를 쟁기를 갈 때 이게 목에다 거는 걸 멍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아하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그걸 멍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의 소를 반드시 이렇게 메요 그러니까 한 마리 우리나라는 한 마리 소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돌이 많고 그래서 한 마리의 소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마리의 그 힘세고 또 경험 많은 소를 멍해매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 배우지 못한 멍해매는 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가는 거를 못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멍해를 매는 소를 같이 한 쌍으로 멍해를 매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시대 당시의 어떤 박가리의 전통적인 거죠 한 손은 아주 농숙한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준영이가 군대 간다고 앞에 앉아 있는데 어딨냐 준영아 머리도 가깝고 그래서 이따 축복기도 해주려고 앞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잊어버리면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면 후견인 후견인이라고 제도가 있어요 거기 이 아이를 채린지고 맡아서 훈련시키는 힘들 때 이루어지고 펙스 데리고 와서 빵도 사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적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짐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 나의 멍해를 매고 내게 배우는 나의 멍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어주시는 또 하나의 멍해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쉽고 가벼운 그런 멍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이건 죄의 짐입니다 그 죄의 짐은 이미도 예수님이 다 졌어요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할까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걱정 근심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죽게 고함 없는 고로 응답받지 못하네 응답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특별히 제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첫날에 신랑이 어떤 서류를 내미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실입 왔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행동해야 돼 보니까 16가지인데 뭐 이런 거예요 아내는 아침 5시까지는 꼭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몸을 단장하고 남편이 깨어날 것을 기다릴 것 두 번째 아침 식사는 한 번도 그리면 안 되고 반찬을 12가지로 만들어내고 뭐 이런 가지가 있어요 내가 목탕에 들어갔을 때 남편을 위해 언제나 속옷을 딱 준비해놓고 수건 들고 대령할 것 뭐 이런 거예요 사인하라는 거예요 뭐 이미 결혼까지 해서 하룻밤 보냈는데 뭐 사인했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섰어요 갈라서서 이제 혼자 당신이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런데 남자를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결혼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첫 번째 자기를 요구했던 사람은 16가지인데 자기가 160가지를 하고 있더래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더래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16가지 하라고 요구하는 그 강요 앞에서 할 때는 너무 힘이 들었다 도저히 감당하다 못 살았어요 할 수도 없고 안 되더라고 그런데 두 번째 남자는 진짜 자기가 사랑함으로 요구한 적도 없어요 사랑함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넘어서 160가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더래 남편한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은 억지로 했기 때문에 진 짐들이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명의 짐을 맡을 때는 그게 힘이 들어요 힘이 왜 안 들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힘인 열법을 지킬 때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히 넉넉히 그걸 해낼 뿐만 아니라 힘들지도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본문의 말씀 가보면 본문으로 다시 가요 처총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치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조건이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너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고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오도에 집어던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난한 자든 부자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부색이 무슨 색깔 상관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내보내라 그럼 이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 게시록을 볼까요 요한 게시록 7장 13절 게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 그 정도는 아시죠 406페이지 요한 게시록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자들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그 혼인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냐 안악하냐 어느 나라의 비자를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건 아무런 조건에 속하지 않아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하얀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가 죄졌지만 죄의 짐을 다 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서서 사라 아무나 어느 누구나 즉교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평강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이 잠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일은 지시를 하지만 마음이 잠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마음은 평강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 안에 평강을 얻는 자들은 모든 죄의 짐을 죽게 맡겨버린 자들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맡겨버린 자들은 그가 어느 침대에 자든 전기장판에 누워도 아니 들판에 잔디 위에 눕고 돌베기를 해도 그가 평강의 잠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스스로 그냥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울 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 선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다 같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로마의 군병에 때린 채찍에 그렇게 걸레가 되도록 몸이 다 너덜너덜하도록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병을 맡기시면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끝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짐들이 내 어깨에 얹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십작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짐들을 내려놓아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들이 그거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 혼자 물지만 말고 나 혼자 탈식하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평강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을까요 다른 길로 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길이 편해 보이고 그 길이 쉬워 보이지만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고 정말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와 함께 간다면 주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런 노래예요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가면 좋겠다 힘들지 않을 겁니다 혼자 예수지 마시고 혼자 견디느라고 수고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마음을 파토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기도하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안식과 심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자살하려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네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죠 내가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목사님 좀 얘기 좀 하시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 우리 부부가 자살하러 가려다가 여보 저기 기도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나 한번 드리고 죽자 그런 거야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하는 얘기였어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자살하려고 올라온 거다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야 그냥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심각하게 아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구나 우리 부부가 죽으려고 한 거를 어떻게 알고 저 목사에게 하나님이 사인 보내서 죽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 해줬죠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나 다 그 너무나 짐이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자기 스스로 벗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내려놓는 방법은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부신앙자들의 최후의 선택이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바로 그런 초청이 필요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다 내결하라 이 말은 죽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무슨 하루에 40명인가 하루에 한 50명 가까이가 자살을 해줘 자살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어떤 길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다면 그들도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생명의 빛이 비치는 길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힘들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다시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그 죄책감의 집을 씹어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한 번 제 짐 맡던 우리 구조 찬양할까요 제 짐 구조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침 걱정 근심 무거운 침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오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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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집을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아멘 모든 제 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보혈 만을 은혜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누가 당신을 정지하거들라 예수께서 내 죄를 사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사양수가 그가 지은 죄로 죽잖아요 그래서 교도관 그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교도관들이 누구도 사양집행을 하려고 안해 사양집행에 도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스위치를 내는 게 교도관이 내립니다 예 그럼 밑에 있는 그 목줄 밭에 서 있는 그 바닥이 다 꺼지거든요 그 누가 그걸 내리려고 하겠어요 누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교도관들이 굉장히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교도관 형제자매들을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그 제가 교도소 집회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서울연관교회 교도관 간부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거기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영등포 교도소부터 교도소 집회를 아주 아주 가장 큰 집회를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사양수들은 옷이 달라요 가장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사양원도를 받으신 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저 사람이 사양 무슨 죄를 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선한 양처럼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법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집회를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집회를 안 하지만 카우게는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를 안 해도 그들은 언젠가 또 집회명령이 내려서 자기 제수보라 불려지고 집회명령으로 끌려갈 것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도관 신후회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 신후회원들이 그걸 맡아서 하는 거예요 사양집행할 때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두려움 못하니까 그 사양수들에게는 이미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양수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 사양수들이 예수를 믿고 떠납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아예 그냥 거기 끌려갈 순간부터 이게 흰자만 보이고 벌써 넋이 나가버린대요 그리고 옷에 온갖 소변도 다 쏴버리고 완전히 반 죽어버린다 초죽음 되어버린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제 집을 다 내려놨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사양지평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한 제수의 이야기가 참 제 가슴을 울렸어요 거기 이제 교도소당이 그걸 제목을 이룬답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적고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당신은 매들 며칠생 누구에 맞습니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잘못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 다 녹음해야 되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런 죄로 사양언도를 받는 거 맞습니까 딱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죄를 나열하려고 할 때 소당님 지금 소당님이 제 죄를 읽으려고 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제가 사양선고를 받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듣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 인정할 테니까 읽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찬송 하나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검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겨소수장님 고맙습니다 신우의 형제자매님들 저를 전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수랑님도 예수 믿고 꼭 한나라에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집행하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그 얼굴은 전혀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책감 죄가 그를 억누리고 있는 어떤 결박도 그를 억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형제자매님들이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있으면 항상 두렵습니다 참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전부 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무슨 죄를 쳤든지 이제 예수의 피로 된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제 초청 받은 거 택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 남은 생을 사시고 마지막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스테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을 얻은 왕의 초청을 받은 택한자들의 표정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다 그 짐을 맡기고 주님이 내게 지어준 새로운 그 멍해를 치고 주님께 배우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깨닫는 분만 박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삶자의 통수로 기도할 때 시오 내가 내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왕의 초청을 거절한 자가 없게 하시고 내가 주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죽게로 나온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너에게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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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